자 외부짐은 7이랑 8이구요 영상을 늦게 보내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이 부분만 날라갔어요 새로 찍었었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당연히 수업 듣기 전에 한글로 된 내용정리 먼저 읽으시고 흐름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고 수업 듣는 겁니다 이거 내용 좀 이해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뒤에 만화라도 좀 참고하면서 내용 먼저 잡고 수업 들어주세요 첫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was a cunning liar 아돌프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활한 거짓말쟁이었대요 교활한 거짓말쟁이었대요 by contrast 반면 자 얘들아 이렇게 연결사 나오는 거는 문장 삽입이나 흐름 배열로 순서 배열로 출제될 확률 높습니다 네 흐름 잘 따라오시구요 대조적으로 그의 협상 counterpart 상대라는 명사야 협상 상대였던 동격 브리티쉬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네빌 체인벌린 영국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레인은 was 뭐였대? somewhat gullible somewhat 다소 잘 속는 사람이었대 잘 속는 사람은 프로 얘기하면은 easily deceived 그치? 속이기 쉽다는 거야 잘 속는 사람이었대요 naive한 사람이었대요 자 그래서 이 by contrast의 연결사가 히틀러랑 체인벌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상반돼요? 속임수와 신뢰가 되겠지 그치? 속임수와 신뢰에 상반된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it is hard to find another pair in world history 자 어렵대요 뭐가 어렵대? 진주어 하는 것이 어렵대 찾는 것이 어려운데 뭐를 찾는 것이? 또 다른 쌍을 찾는 것이 어디에서? 세계사에서 세계사에서 또 다른 쌍을 찾는 것이 어렵대 여기서 이 pair이 지칭하는 게 결국 뒤에 있는 more than 히틀러랑 체인벌린 히틀러랑 체인벌린 두 명을 얘기하는 거야 세계사에서 이 두 명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그치? 그게 어떤 where the stage was set for deception 자 나오지 그치? 무대가 마련된 건데 뭐를 위해서? 속임수를 위해 마련된 다른 쌍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즉 속임수가 있었던 사건 중에 얘네가 최고였던 거야 그치? 음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넘버링 하면서 내용 흐름 따라가 주세요 알겠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쌤이랑 같이 따라와 봅시다 아돌프 히틀러는 처음 만났어 누구를 만났냐면 영국 총리 즉 체인벌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어? on September 15, 1938 자 1938년 9월 15일에 히틀러는 체인벌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근데 얘가 중요해 봐봐 these days before the meeting 만나기 며칠 전에 these days니까 만나기 며칠 전에 히틀러가 뭐를 했냐면 has secretly moved 옮겼어 비밀리에 옮겼어 뭐를 옮겼냐면 목적어 troops 군대를 옮겼습니다 군대를 어디에 옮겼냐면 border 국경으로 옮겼다고 해요 자 근데 왜 군대를 옮겼어? 얘가 중요해 to attack 체코슬로바키아 자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군대를 국경으로 이동시켰는데 이거를 체인벌린을 만나기 며칠 전에 이미 옮겨둔 거야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 히가 지칭하는 거는 얘들아 히틀러입니다 그치? 히틀러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를 거짓말을 했냐면 that he would promise 자 봐봐 그가 평화를 약속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하면 if 만약 Germany 독일이 could annex 합병을 할 수 있으면 only the 수데텔란트 디스트릭트 봐봐 수데텔란트 지역만 합병할 수 있으면 디스트릭트는 지역이야 이지엄만 합병할 수 있으면 야 전쟁 없어 평화 약속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 지금 봤을 때 얘들아 if절에 동사의 과거형 could가 쓰였고요 그치? 그리고 주절에도 조동사 과거형이 쓰였다는 거는 얘가 가정법 과거를 쓴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쵸? 어법 대비하셔야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절도 조동사 과거형 그치? 자 그래서 히틀러가 주데텔란트 지역만 합병할 수 있으면 전쟁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by assuring 뭐뭐함으로써 확신을 주므로써 누구를? 상대방을 그치?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므로써 a surprise attack 기습 공격 군대 옮겼잖아 기습 공격이 was more likely to succeed likely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치? more이잖아 그쵸? 더 컸다는 거야 얘가 히틀러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므로써 기습 공격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컸고요 결과적으로 체인벌레는 히틀러를 믿었습니다 봐봐 when opposition politician 야당 정치인들이 suspected 자 주어가 의심을 해요 그치? 의심을 했을 때 누구를? 히틀러 아 미안 that 히틀러가 was not trustworthy 히틀러는 trustworthy라는 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믿을 수 없느냐 신뢰가 없다고 히틀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야당 정치인들이 의심을 했을 때 했을 때 체인벌레는 뭘 했냐면 praised 칭송했어요 누구를 칭송했냐면 the German leader 얘 누구겠어? 독일의 지도자 즉 히틀러가 되겠지 그치? 히틀러를 뭐로써 칭송을 했냐면 as a most extraordinary creature 가장 비범한 가장 놀라운 존재라고 칭송을 합니다 남들 다 아 믿지마 믿지마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비범해 비범해 그리고 would be 뭐뭐일 거라고 rather better than his word 그의 말보다 훨씬 나을 것 이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야 칭찬을 했다는 거야 그치? 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를 말하겠어? 자 애초에 얘들아 by ushering 히틀러가 확신을 줬다고 그치? 히틀러가 확신을 줌으로써 체인벌레인과 그리고 그 주변인들한테 되게 가만히 있을 했을 거야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히틀러가 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일 거라고 한 거겠지 그치? 그 좋은 말 했잖아 그것보다도 이상일 거라고 체인벌레인은 야당 정치인들한테 말하면서 히틀러 편을 든 거야 자 얘들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요게 서스펙티드 그리고 뭐가 나왔었냐면 넙티드가 나왔었어 서스펙티드와 넙티드의 차이였습니다 그치? 쌤이 한마디로 정리할게 서스펙티라는 거는 뭐냐면 의심하는 거고 어 넙트도 의심은 맞는데 넙트는 의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약간 의구심 있지 의심이라는 건 이거야 야 니가 이거 했지 그치 나한테는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심을 하고 어떤 상황을 의심을 하는 거잖아 확신이 있을 때가 서스펙트인데 넙트 같은 경우는 불확신 어 확신이 적어요 아리까리 응 그러니까 의구심이지 그치 의문 그래서 어 넙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부족하거나 어 이럴 경우에 쓰는 거고 서스펙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 약간 무언가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추측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서스펙티드가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 넙티드는 안 됩니다 자 얘가 6번이었고요 야당 정치인들이 믿지마라고 할 때 체인벌레인 응 아니야 믿어 자 그리고 in a letter to a sister 자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체인벌레인은 묘사했어 히틀러를 뭐로써 묘사를 했냐면 as a man who stood by his word 자 그의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묘사를 했다는 거야 이 문장이 굳이 왜 들어갔을까 얘들아 봐봐 가족한테도 히틀러를 믿는다고 한 거야 어 가족한테도 가족한테도 우리 어떤 말합니까 보통은 진심인 말만 하지 않나요 체인벌레인은 히틀러한테 진심이었어 응 자 몇 번이었지 7번이었고요 8번 자 a week later 일주일 후 일주일 후에 히틀러는 demanded 요구했습니다 뭐를 요구했냐면 더 많은 땅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체인벌레인은 persuaded 설득을 했어 그치 누구를 설득했냐면 의회를 설득을 한 거야 의회를 to meet 충족해 주도록 즉 요구를 들어주도록 의회를 설득을 합니다 그치 그의 요구를 미친 거죠 자 persuade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거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9-1번이랑 9-2번은 체인벌린의 말입니다 알겠죠 자 히틀러는 편협한 사람입니다 편협한 사람이고 그리고 has a tendency 가지고 있어요 아 그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to respond violently 격렬하게 반응하는 uncertain matters 특정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사람이긴 한데 히틀러는 히틀러는 봐봐 그러나 몇 달 후 히틀러는 가했어 뭐를 가했어 프라하의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 내용 정리 다 됐죠 그쵸 결론은 그냥 체인벌린은 속은 거고요 그쵸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위넨 협정이 됩니다 이 Peace for our time이 이게 그 체인벌린이 했던 말인데 이거 이제 체결한 다음에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Peace for our time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시대의 평화를 그치 우리 시대의 평화를 하면서 집가서 잠자라 그래요 얘가 아 이분이 근데 이제 그게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었다 그쵸 세계 2차 대전을 불러일으켰던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지문입니다 원문은 2015년 몇 뭐였지 11모 11월 모의고사였고 40번 요양문 문제였습니다 자 얘들아 이 그림 봤을 때 어때 이 그림 봤을 때 첫 번째 요 사람 있지 요 사람은 I am deaf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새들이 노래하는 거를 볼 수는 있는데 들을 수가 없네요 이 둘 중에 뭔가 약간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혹시 누구야 당연히 얘라고 대답을 해야겠지 그치 쌤이 그럴 의도로 그려놨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결과는 똑같아 그치 둘 다 똑같이 청각장애인이야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framing effect 라는 겁니다 음 자 지문 한번 봐볼게요 자 an experiment 실험이 was conducted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치 실행이 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아모스 트버스키 at Harvard Medical School in 1982 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에이모스 트버스키에 의해서 한 실험이 실행이 되었어요 the physician 의사들은 의사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to decide 결정하도록 뭐를 결정해 뭐를 결정하냐면 to recommend 추천할 것을 요청을 받은 거야 recommend 뭐를 추천을 하는데 뭐를 추천을 해요 either A or B 둘 중 하나 그치 수술이나 혹은 radiation 방사성 치료 중 하나를 추천할 것을 결정하도록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 둘 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추천하겠어 당연히 patient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들은 뭐를 가진 환자냐면 with lung cancer 정리하면 폐암 환자에게 의사가 폐암 환자에게 수술을 권할 건지 방사선 radiation 이거 외부 지문 2에서도 나왔던 거네 방사선 치료를 권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half of the physician 절반의 의사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 the woman's survival rate 자 survival의 애들아 먼저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존율입니다 자 한 달 생존율이야 알겠어 근데 수술에 있어서 한 달 생존율은 90% 이 말을 들은 거야 given this information 자 요거 애들아 정규해서도 쌤이 한번 잡아줬던 건데 혹시 기억나? 음 쌤이 이거 그냥 consider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치? 고려해서 고려하여 이 정보를 고려하여 84%의 의사가 chose 선택을 한 거야 뭐를 선택하기로 한 거야? to recommend surgery 수술을 권장할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뭐보다? 방사선 치료보다 자 생존율 한 달 생존율은 90%라는 얘기를 들은 의사들은 수술을 권장할 것을 선택을 했어요 몇 퍼센트가? 84%가 됐어? 자 두 번째 the other physician 나머지 의사들은 were provided 제공이 되었어 with this information 이 정보가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about surgery outcomes 결과에 대한 수술의 결과 혹은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정보냐면 there is a 10% mortality rate 자 mortality가 얘들아 사망률이야 어 자 어떤 정보야 얘들아 첫 달 사망률이 10%라는 정보를 받은 거야 given this latter information former의 반대말 후자입니다 그치? 이 후자의 정보를 마찬가지로 given consider 고려하여 only 50% of the physician 오직 50%의 의사들만이 recommended surgery 수술을 추천을 한 거야 자 정리를 하면 봐봐 어 생존률이 90%입니다 그치 어 수술 생존률이 90%입니다 라고 했을 때 84%의 의사들이 수술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수술의 사망률이 10%라는 정보를 받은 그치? 받았을 때 only 50%의 의사들이 수술을 선택을 한 거야 잡았냐? 생존률 90일 때는 84% 사망률이라고 했을 때는 50% 근데 봐봐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생존률 90이면 당연히 사망률은 10%겠지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근데 뭐에 차이가 있어? survival 생존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차이 mortality 사망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이제 됐냐? frame effect야 이게 as you may have realized 삶이 눈치 채셨겠지만 그치? 아시다시피 the two statements 이 두 진술은요 describe 묘사합니다 the same outcome 똑같은 결과를 묘사를 합니다 그치? 그러나 그러나 when the same outcome statistic 자 똑같은 똑같은 결과 통계가 are framed 틀에 맞춰질 때 즉 똑같은 결과의 통계가 프레임화를 했을 때 어떻게 프레임화를 하냐면 수동 in terms of survival 나오지 그치? 생존률이라는 생존률이라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프레임화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substantially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이 뭐를 한다는 거야? choose the surgery 생존률이라는 측면에서 틀이 맞춰졌을 때 훨씬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어 but 당연히 반대 그치? when the outcome 여기서 뭐가 나오겠냐 사망률의 틀이 맞춰질 때가 나오겠지 결과가 어떤 프레임에 맞춰질 때 마찬가지로 소동입니다 in terms of mortality 사망률이라는 관점에서 맞춰질 때는 the percentage of position 의사들의 비율이야 얘들한테 잘 봐봐 이게 쌤이 업법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보시면 자 요겁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는 수식어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뒤에 있는 요절 요 형용사 여기에서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physicians를 선행사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뭐가 되는 거냐면 choose가 되는 거야 너네 얘에 맞춰가지고 choose this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 얘에 맞춰서 choose this가 아니라 아이고 의사에 맞추는 거야 physician에 맞추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수술을 선택한 의사의 퍼센테이지 비율이 ratio가 drops 근데 여기서는 또 뭐야 주어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나와? 동사 플러스에서 단수 그치? drops greatly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아 이따 도식화 때 정리합시다 차라리 자 this effect 이런 효과는 has been demonstrated 현재 완료의 수동태지 그치? 현재 완료의 수동형입니다 입증되어 왔어요 입증되었어요 and politics medicine advertising and all areas 정치 의학 광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and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뭐를 수식하냐면 areas를 수식하는 거지 그치? 자 전관대는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고요 areas이기 때문에 얘가 관계 부사로 전환이 됐을 때는 where로 대응 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만 아니면 돼 알겠어 자 자 그래서 봐봐 어떤 분야에서 in which 사람들이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효과가 그치 프레이밍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식화 정리하면 같은 결과 same outcome 똑같은 결과였어 근데 어떻게 정보를 제시하는에 따라서 어떤 용어의 측정 측면을 맞췄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정이 달라지는 그게 주제입니다 그치 자 하버드의과대학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폐암 환자에게 A or B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추천할지 의사들이 결정을 해야 했어 의사들이 결정하는 거야 A는 생존율 B는 사망률입니다 잡아주시고요 절반의 의사들에게는 수술의 한 달 생존률 90%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84%의 의사들이 수술을 추천을 했고 나머지 의사들한테는 첫 달 사망률 10%라고 하니까 only 단지 50%의 의사들만이 수술을 추천했어 근데 두 진술은 동일한 결과를 설명하는 거지 결론 생존률로 표현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선택을 했고요 사망률을 표현했을 때는 수술을 선택하는 의사의 퍼센테이지 레이셔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효과는 정치, 의학, 광고 및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모든 에리아에서 demonstrated has been demonstrated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숙제는 단톡방 확인하시고 잘자